발걸음 새벽 비절도 굴복이 벽들은 지나 배뜨를 잡으며 머물지 말네 지금 어딜 걷고 있는지 아니 어딜 가려고 했던가요 소파와 고인미한 언어 세상을 이루어 이러도 고민을 꾸용히 마중하게 하고 긴장을 가득히 채워놓고 아마 조금 뒤면 닿을 거예요 영혼이 가려운데 울컥던 마음에 미안하다 말해볼걸 좀 더 얘기해볼걸 그냥 안아볼걸 아 꺼 꼼 아 생활을 맡겨주어 낯선 침대로 내놓은 몸이 허가며 마음을 달래 보려고 아니 어떤 꿈을 그리워나 좋은 바와고 고향이 어느 세상을 이루어 미뤄둔 고민을 꾸연히 마주하게 하고 긴장을 하여 긴장을 얻고 아마 조금 흔들면 잠들고 해도 점점 눈이 담겨올 때 우욱 커버려 내 마음에 미안하다 말해볼까 좀 더 깨기 해낸걸 그냥 안아본걸 o-oo-oo-oo-oo-oo o-oo-oo-oo o-oo-oo-oo-oo o-oo-oa-oo o-oo-oo o-oo-oo-oo-oo-oo-oo! 旦과 하던alf 한번에서의 달 تھ9 ly Apost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